미래의 특수분장사 반지 철다! 좋아! 반주랑 냠냠이가 예쁘게 꾸며지면 고백은 연애학 박사나 변흥심이 도와주지! 고마워! 일단 피부에 생기가 없으니 먼저 베이스를 골고루 이 비비크림으로 피부톤을 정리하고 눈이 커보이게 아이라인 그리고 마스카라 샤샤 핑크핑크 볼터치에 비장의 무기 딸기 립글로스를 부드럽게 펴바르면 완성! 근데 왜 반쪽만은 화장한 거야? 그래야 화장 전부하고 비교해서 찍을 수 있지! 너 진짜 똥밟아 달래! 금방 해줄게! 화나지 마 귀신양! 짜잔! 완성! 너의 미소를 보여주지 않을래 귀신양! 음... 아직도 뭔가 무섭다... 아! 미안 미안! 아직 끝난 게 아냐!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지! 앞머리도 귀엽게 자르고 광리본이란 장식! 내 원피스까지! 그리고 마지막 비밀병기! 싸클! 이거까지 자세히 하며... 아... 먼저! 거실 represent! 나? 이거 뭐해?